우리 연구진은 경제안보의 현실, 혁신적 기술을 찾아내는 도전적 질문, 그리고 혁신친화적 규제체제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오늘을 진단하고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와 SBS문화재단은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술혁신과 경제안보에 힘쓰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및 기관관 협력과 조정을 꾀할 수 있는 국가적 컨트롤 타워가 중요합니다. 경제안보의 핵심인 공급망 안정, 혁신기술의 개발, 그리고 이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된 키워드들입니다. 분산된 기구와 역할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국가 간 협력 외교, 통상 외교의 조정,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전략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혁신기술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인 고령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이런 국가적 과제들도 통합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증거기반의 통합적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중요합니다. 과학적 증거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경제안보와 공급망, 혁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정보 수집에 필요한 관련 제도를 갖추고 필요한 데이터를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수집해서 분석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적 현실에 맞는 규제 프레임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빠른 추격자 모델을 채택한 우리나라는 규제도 선진국의 규제체제를 수입하는 데 급법했습니다. 국내 디지털 융합의 상황과 맥락에 어울리는 규제체제를 만들고 여러가지 실험을 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혁신기술이 성숙하는 데 따라서 규제를 변화시켜 나가는 규제 진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혁신적 기술의 씨앗을 발굴하고 스케일업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차세대 인재 육성에 대한 국가적 연구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반드시 늘려야 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기술 패권 경쟁과 경제 안보 시대를 맞이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글로벌 투자 경쟁에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기술과 사회의 조화를 위한 혁신친화적 규제 제도 마련을 위해서도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투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와 국회의 성과평가 기준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법을 만들고 제재를 잘해야 일 잘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는 혁신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역량을 학습하고 이에 맞추어서 규제 체제를 진화시켜 나가는 이런 공무원과 조직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국회도 입법을 많이 해야 좋은 평가를 받는 사회적 압력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 입법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국회의원들이 혁신기술을 공부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국민과 함께 효과적인 제도 도입 방법을 숙고할 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세계의 질서를 선도하는 혁신적 기술의 싹이 끊임없이 배양되는 국가가 혁신국가입니다. 그러나 혁신국가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제들도 혁신국가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이 성취한 것들이 전무후무하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하나씩이라도 국가적 전략을 가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진정한 선진국 대한민국 혁신국가 대한민국으로 나갈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